안녕하세요. 권귀남입니다.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. 한동안 댓글도 달아드리지 못했습니다. 이유는 제 유튜브 계정이 해킹을 당해서 제가 제 채널의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당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많은 분들께서 무슨 일이냐, 영상 기다리고 있다 등등 제 안부를 묻거나 걱정해주시는 메일도 보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바른 소리를 하니까 제 방송을 곱게 보지 않는 업계 내 메이저 기업들의 공격은 당연히 아니었고요. 아직 그 정도로 영향력이 없어서 뭐 어쨌든 유튜브 계정이 해킹을 당해서 그동안 영상도 못 올리고 댓글도 못 달아드렸습니다. 영상과 댓글을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고요. 해킹으로 채널 소유권을 박탈당했을 때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. 유튜브가 뭐라고? 사실 8개월 동안 해보면서 생각만큼 구독자가 늘지 않아서 좀 지치기도 했고 귀찮아지기도 했었거든요. 오히려 이번 해킹 사건이 채널의 소중함을 깨달은 더 열심히 유튜브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과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조만간 해킹을 당하게 된 과정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제 안부를 걱정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건기넘의 2020년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.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